주 회장이랑 결혼이란 일 나한테서 못 벗어난다고 말했죠 무조건 결혼이 더 됐어 나 우리 엄마 죽게 한 사람 내가 알아버려는거든 죽여버릴 거야 주답게 트로피?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? 석훈이 석경이 너희 친엄마 살아계셔 오윤희 또 너 아니야? 너 같은 믿겠니? 날 죽이려고 한 사람을? 당신 진심이었어요 틀림없이 당신 맞잖아